경상남도가 12개 기업과 대학생 110명 취업을 위한 경남형 기업트랙을 추가로 개설했습니다 도는 2일 도청에서 도내 파티마 병원과 유니슨 해피콜 등 12개 기업과 15개 대학과 대학생 일자리를 위한 기업트랙 개설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경남형 기업트랙은 74개 기업 862명으로 늘어났으며 2017년까지 기업트랙 개설 목표를 1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경남형 기업트랙에 선발된 학생의 실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어학 성적 점검과 권역별 면접, 인성교육 등도 병행하고 있습니다